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.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경영 안정 자금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선정되면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%를 도가 지원하게 되며 희망 기업은 오는 8일부터 전북 중소기업 육성 자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나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